클래식 기타2 라이트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레알 기타 꿀템이에요. 몽환절고 엠비엔틱한 기타 사운드가 들어있습니다. 5개의 프리셋이 있고 LFO, 필터 등의 효과도 내장되어 있어요. ADS, R을 조절해 더욱 디테일한 사운드 디자인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코너스 딜레이, 리버브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요. 다운받는 법은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고 결제 시에 숫자 0을 입력 후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더보기 링크로 오면 추가 악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전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요. 전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요. 소상 Employee 도움말 뉴트론4가 47% 할인 중입니다. AI 자동믹싱 꿀템이에요. 악기별로 원하는 믹싱을 할 수 있습니다. 믹싱에 필요한 EQ, 컴포 등 다양한 이펙터가 전부 내장되어 있어요. 초어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기타, 베이스, 드럼 등에 걸고 버튼만 누르면 최적화된 믹싱을 도와줘요. 변형의 본인만의 스타일로 바꿔도 좋습니다. 아이조톱 새해 할인이 최대 48% 할인 중입니다. 저렴할 때 특탐하세요. 청소는 분명히 실행하시면 됩니다. athletic, 컴포, 기타, 감동, 스포 Birthday, 수납의 비결과 스포츠, 선물륨은 분명히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작동을~! 클릭하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행할 때의 선택을 마시기 바랍니다. 뺀기기 바랍니다. 뺀기기 바랍니다. 뺀기기 바랍니다. 뺀기기 바랍니다. 뺀기기 바랍니다. at different frequency bands. Punch mode in the compressor adds a new level of ease and nuance to dynamic processing. Use it the next time you want to quickly add or remove punch from your sound without having to dive into composition. GuitarX7 Pro가 23% 할인 중입니다. Guitar Effect 꿀템이에요. 사운드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가 전부들어 있습니다. 디스토션 리버브 코러스 등 없는 게 없어요. 기타뿐만 아니라 베이스 보컬 드럼 등에 응용해서 사용해도 꿀입니다. 힙합 R&B는 물론 시트팟, 미디엄 등 다양한 장르의 사용 가능해요. 저렴한 데 투표하세요. Hey there fellow guitar players, Heiko here for Guitar Bonito, welcome to the channel. Today I'm having here the latest Guitar Rig 7 Pro by Native Instruments. This software comes with a lot of new features like 4 ICM modelled amp simulations, new effects, a new IR loader, looper and an isotope powered maximizer. Let's listen to some sounds and then I give you my thoughts on the Native Instruments Guitar and the R&B 7 P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 그루브 쉐이퍼가 40% 할인 중입니다. 자동이 팩트 꿀템이에요. 악기에 걸고 건반 1개만 누르면 자동으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베이스, 드럼, 기타 등에 걸면 훨씬 리드미컬한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조약도 간단히 초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저렴한 때 득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니시티가 25% 할인 중입니다. 레알 보컬 믹싱 꿀템이에요. 간단한 조작으로 사운드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눌라 이펙트인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보컬뿐만 아니라 기타 신스 등에 응용해서 좋습니다. 사운드 파티클스 새해 할인이 최대 26% 할인 중입니다. 저렴할 때 득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